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이 방송이 다음주에 나갈거니까 바로 어제 국정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암튼 뭐 우리 조철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은 명절 전 경마에서 100배 넘는 고배당 999배당도 때로 잡았고 이거저거 상당히 기분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명절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정명절을 조금 맘 편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려가지고 조철의 라이브방송에서도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축하문자 축하전화 감사문자 감사전화 많이들 받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고 다소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피디님이 글 제목을 뭘로 달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철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오늘의 영상 내용은 이런 사람은 경마를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경마하면 안 된다 그런 이런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경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새겨서 들으셔도 되고요 먼저 어떤 사람이 경마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경마를 끊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새우깡을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새우깡 뭔 뜬금없이 새우깡이 뭐냐 하실 줄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새우깡 CF 선전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CF 음악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 새우깡의 의미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꾸 손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를 그런 걸 풍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경마에서도 이 손이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매경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매경주에 손이 가는 거예요 경마는 절대 새우깡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배팅을 들어가고자 생각한 그런 경주의 돈을 때려야지 그냥 1경주부터 가가지고 덤벙덤벙덤벙덤벙덤벙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고 승부를 봐야 될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이후 중후반부는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의 배팅에 대한 루틴 그 루틴이 뭐예요 내가 항상 즐겨하는 내 습관입니다 습관 아 나는 유현진이가 루틴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몸을 풀고 들어가는데 불편해서 유현진이는 불편해서 몸을 안 풀고 들어갑니다 그게 유현진이만의 루틴이에요 그럼 경마도 마찬가지죠 조철의 루틴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철도 매경주 배팅을 합니다 다른 어떤 애들이 뭐 경마를 한두경주의 승부를 봐야 승률이 있고 없고 제가 그거 다 이거 봐든 소리라 그랬죠 이게 X가 뭔지 알죠 그거는 예상이나 하는 예상가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실전 배터들은 그럴 거면 일경주부터 가면 안 되죠 그죠? 일경주부터 뭐하러 좋은 자섭 잡는다고 뛰어가고 줄 서 있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경주만 가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때요? 다 일경주부터 대부분 참가하고 잘 몰라도 제주경주도 참가하고 부산경주 참가 다 해 그래서 새우깡을 좋아하면 안 된다 내 배팅 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들이대는 사람 경마에서 절대 돈 못 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마 끊어야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경마 경력 탈염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력이 얼마고 내가 뚝섬시대부터 했고 너희들보다 내가 경마 10년 선배 20년 선배다 하는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있죠 야 경마는 소스야 나 예전에 기수 누구누구 조교사 누구누구 데리고 했었어 데리고 하긴 뭘 데리고 해요 맨날 눈탱이만 맞았지 바람잡는 놈들한테 그래도 경마장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은 소리는 있고 뭐 등짝에 앉아서 채찍을 왼손으로 잡으면 가는 거고 오른손으로 잡으면 없는 거고 엉덩이 들고 가면 가는 거고 엉덩이 앉아서 가면 없는 거고 이런 쌍팔년도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잃고 남들 다 가르쳐주듯이 말하면서 자기는 돈 잃고 CD기 앞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있고 경주 끝나면 고마고래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쌍팔년도 얘기하는 경마 경력 마력 늘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경마 끊어야 돼요 지금까지 경마에서 죽은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경마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세 번째 이것도 또 중요한 겁니다 경마는요 조철의 영상이나 컨텐츠나 예상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내 월 수입액 셀러리맨드는 월급이 되겠죠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 한 달 이득금 이익금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내 수입 이 월 수입액에 맥시멈 20%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걸 넘어서 빚을 내서 경마하는 사람들은 경마해서 따겠어요 절대 못 땁니다 빚을 하는 게 뭐예요 현재 내 수중에 있는 거 통장 내 지갑 이런 돈 이외에 빌려서 하는 게 빚이잖아요 카드빚도 있을 거고 현금 서비스도 빚이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차까지 잡혀갖고 차차차라고 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경마장에 차까지 잡혀갖고 경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빌린 자금이나 대출 형식의 자금으로 경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 갖고 경마해서 돈 따겠어요 물론 어쩌다 한두 번 딸 수는 있어 그런데 절대 그런 사람들은 돈을 경마해서 못 땁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내일 뭐가 어떻게 됐든 내일은 없어 오늘 달리는 거야 그냥 고 오늘 고야 달려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 놓고 고민은 경마 끝나고 하자 경마 끝났는데 그건 고민 정도가 아니야 막 머리 쥐어 짜매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이 그런 사람들은요 경마할 때 마음이 조급해요 그런 돈으로 경마를 할수록 내가 보는 마범보다 더 무리한 마범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 때 아 나는 대끼리만 보내는 손 안 댈 거야 적어도 10배 20배는 돼야 내가 돈 때릴 거야 이러고 맘먹고 가다가 어 1경주 2경주 3경주 하다가 돈을 잃었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가지고 한 대는 50만원 잃었어 그러면 한 6경주부터는 대끼리만 의뢰 보여 아 이거 한방 땅 때려갖고 본전 찾아야지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 경우도 있겠죠 야 이거 돈 잃다 보니까 10배 이하짜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50배 70배 90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금으로 경마를 하면요 절대 못다는 겁니다 조철이 단언코 말씀을 드리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경마하면 안 되는 거고 경마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겁니다 남 원망하는 사람들 경마하고 경마할 때 끝나고 내 탓 쇼가 아니고 니 탓 쇼 하는 사람들 망쳐 그죠 경마 전날 예상가들 라이브 방송 UCC 예상글 텍스트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 내 나름대로 배팅 마법 다 정리하고 배팅 계획도 다 잡아 받고 경마장 갔는데 마지막 12경주 13경주 끝나고 경마장 문지방 딱 나설 때 돈 다 깨졌어 그날 저녁 때 컴퓨터 PC방에 가든 내 방구석에 앉아갖고 PC 켜놓고는 그런 사람들 뭐 하는지 압니까 괜히 예상가들 밑에 가서 댓글에다가 어만 악플 달아놓고 내 멘탈이 무너져서 내가 나를 지키질 못해서 깨진 경우가 더 많은데 예상가들 탓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각각 예상가들이 많은 예상가들이 요새 유튜브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 예상가들의 예상 마법이 다들 같아요 인기 1,2 빼놓고는 다 틀립니다 복병마 찾는 거는 거의 예상가들이 대부분 다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메모를 다 해 그게 조합이 제대로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상가들 얘기를 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상가야 그냥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어느 사이트에 가서 예상가들 텍스트 글을 보고 어느 예상가의 예상 라이브를 보고 UCC를 보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경마 아직 초보고 내가 초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절대 고수들은요 예상가들 그런 거 거꾸로 여기용을 해요 아 예상가 니네들 전부 1번 2번 봤지 어 이거는 내 승부 경주야 그래 니네들은 1번 2번 다 봐 나는 3번이 대가리야 이 정도로 자기가 보는 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고수예요 예상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분들이에요 나를 인정을 해야지 아 내가 모자르구나 그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눈이 사파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남들 탓 하는 거야 예상가 원망이나 하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 없습니다 조철이 좀 서운한 말이라고 들릴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또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절대 경마하면 안 돼요 경마 끊어야죠 제가 그 외에 경마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겁 없이 막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이외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차후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한 거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드릴 거 제가 또 연구해서 또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오늘 주제가 저는 이런 사람 경마하면 안 된다 해요 제가 이런 영상 올리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하면 경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철이가 말한 거 빼고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조철이 또 수고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자 이게 좀 있으면 5천명이에요 5천명 빨리 돼서 3월달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철이 팬미팅 한다 그랬죠 조철스타일 유튜브 조철스타일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꼭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유튜브 경마 채널 넘버원 조철스타일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